쌤통이다! 우리끼리는 알죠? 어어! 그랬고 좋은 부동산 사장님이 만났을 때 그 뒤에 이제 내가 길에서 인정 안 보고 위리창이 깨졌다 그래서 사장님이 주말이 죽어도 쌤통이네!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날 저녁에 거기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위낙수실이 있고 근데 유리가 다 닳아져 있어 그거 크지도 않던데? 그쵸? 태양부동산이 아니라 여기가 저기에 물이 덜 됐어? 어 인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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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동차와 신경도 상관없는 곳이 많아요. 전동차와 신경도 상관없는 곳이 많아요. 뜨개실 때 발빠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 step. 출입문이 이어집니다. 그러면 끝났지 뭘. 어, 생근 나가지만.